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패했습니다. 1대1로 전후반을 마친 양 팀은 연장전 없이 바로 승부차게 들어갔는데 베트남은 두 번째와 네 번째 키커가 실축하면서 아랍에미리트에 동메달을 내줬습니다. 4-3 최고 성적이 16강이었던 베트남은 축구 첫 메달을 노렸지만 4위에 오르며 대회를 마감했습니다. 9-1 Entonces, 유럽과 교환이 덕분히 응원했고 세제나는 아꾸만의 아이들과 상체를 지도했습니다. 3-4, 3-4, 4-3, 3-4, 3-4, 4-4, 4-5, 4-3, 4-5, 5-4, 5-4, 5-4, 6-4, 5-5, 6-7, 6-6, 7-8, 9-7, 9-8, 9-8, 10-8, 10-8, 10-8, 10-8, 10-8, 10-8, 9-8, 11-8, 10-8, 10-8, 10-8, 10-8, 10-8, 11-9, 9-10.